이매만 더 이래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일단 음식을 만들면서 무척 깊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이 저희들이랑 항상 동일하게 있지만 여기서 회를 못 드시고 가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하와이에서 누렸던 우리 모든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대 극진의 건조함을 위해서 기원을 제축해 주시옵소서 이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함께 하시고 저는 여기 올 때요 여기 부그 세미나 자체를 모르고 왔습니다 라이트가 우리 하와이 세미나에 있는 거 같아요 나한테 갈래? 그래 나는 그냥 응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하와이는 제 일생에 제가 올해 만 70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? 네 젊은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일정 과정에 제가 형네 비보를 듣고 참 혼란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기도를 분명 우리가 들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을 이제 강사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신혼여행으로 또 이곳을 선택을 했고 우리의 함성 끌리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하자 1ículos 10 یاد 길 너로 cią 이제 6일 동안 ear cant while young 동굴개 동굴개 해 동굴개 동굴개 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 춥시다 성격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딩가딩가딩 가딩가딩 해! 인간 인간의 인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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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춤을 춥시다 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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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라 즐겁게 춤춘잖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자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빛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눈빛을 계속 보내주세요 선배님들 저희 많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이쁘게 사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번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새 원약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못만은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렇게 생명했던 일이 내가 혼자 우리 선배님들 마치시면 한 번 감자로 듣고 이렇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... 그리고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